음 가지가 자르고 있네요. 가지가지가지 오 이거는 오이네요. 오이가 자르고 있습니다. 오이가 자르고 있네요. 오이 오이밭입니다. 오이 고추밭입니다. 고추를 꼬지를 다 해줬어요. 고추꼬지 고추가 이만큼 자랐네요.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고추 토마토도 잘하고 있고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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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가 아주 여러가지 종류로 상추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쿠상추 부드러운 맛있는 어쿠상추입니다. 청상추 대파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가 대파맛입니다. 이건 부추밭이네요. 부추밭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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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오바 오바아 꼬딕이입니다. 둥근 호박구딩이 거덕도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 따먹은 개 두루비 싹 잘랐더니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개 두루비입니다 참외도 자라고 있어요 참외 넝쿨 호박, 애호박이네요 긴 애호박 둥근 호박입니다 둥근 호박 네 반체채체 허니녹막 반체채 모습입니다 가물어서 관수를 해도 빠서빠서 말르네요 블루베리도 맺혔어요 베리 블루베리 베리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베리나무입니다 이거는 완두콩 완두콩이 완두콩 완두콩이 제법 맺혔어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저희 농장 농막 입니다 저희 농장 농막 도착 父아 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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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